안녕하세요.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교장 정소영입니다. 저희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에서 2018년 9월에 시작하는 제3기생을 모집합니다. 8월 25일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학기에는 그리스 고전 중심반과 정치사상반을 개설합니다. 2500년 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첼레스의 생각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 고전 중심반을 권해드립니다. 아마 그 영향력에 깜짝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어떤 정치상황이나 또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치사상중심반을 권해드립니다. 저희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원래 독서학교입니다. 그렇지만 정치사상반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독서와 강의를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.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. 만사가 귀찮고 참 하기 싫어지는 때입니다. 그렇지만 다가오는 가을,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독서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저희 세인트폴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그럼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